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증시, 하지만 업종 흐름은 변화의 시작일 수도 미국 증시가 S&P500 기준으로 4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조려 하실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러 업종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고 골라내고 있는 업종들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어떤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의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미 연준이 금리의 인상 속도에 있어서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장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또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파웰 의장의 발언 중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는 고점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런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가지고 온 것이지 급락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추가로 얼마나 더 올릴 건가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아마도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저희가 이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 선 아래에서 아마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시 하락 추세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 이에 따라서 신흥국의 약세, 또 미국 증시의 조정,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리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저희는 아마도 3.25에서 4.25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또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어떤 수준은 한 3.5%를 기준선으로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또는 0.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말에 이 정도 숫자로 계산을 한다면 시장은 급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죠. 다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짚어보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 존스를 보시더라도 1봉을 보시면 볼린저로 봤을 때 201선을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또 볼린저로 봤을 때는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 추세는 이렇게 다시 빠진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펀드멘터를 지켜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했고 다시 하락.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다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봉을 보더라도 이 추세는 향후에 더 올라가서 전 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흐름이고요. 201선을 터치를 했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볼린저밴드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201선은 근처에서 상승을 해서 향후에 고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였던 상승 추세가 향후 1년 내지 2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금리가 조금씩 0.25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리를 올리는 시기, 그 시기 동안에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정상적인 스케줄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리는 거 이런 경우에서는 충분히 경기만 좋다면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의 추세를 한 번 보시면 미국의 종합 PMI 지수가 이렇게 50위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50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제조업 PMI 지표가 지금 가장 좀 걱정스럽죠. 보시면 47.3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디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경제는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죠. 서비스 PMI 지표, 비제조업 쪽입니다. 보시면 아주 큰 폭의 급락이 일어나고 나서 큰 반등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좋고요. 보통 급락이 일어나서 반등이 있을 때는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급락이 일어났다가 지금 올라왔고 55.1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 국면이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장단위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도 아마도 한 1년 반 길게 보면 2년 내지 3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금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결국 장단위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예금 증가율이 안 좋을 때 결국 대출 증가율도 같이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단위 금리 차가 역전이 됐지만 여기 보시면 은행 대출 증가율은 아직까지도 11%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이지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5%이지만 대출 증가율이 11%다라는 것은 예대율을 깎아 먹으면서 즉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계속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대율을 보시면 59.3%의 바닥에서 지금 68.5%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정말 어떤 붕괴 거품 붕괴가 일어나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수준까지 즉 100% 수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러면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 77% 정도까지는 올라가면 그때 한번 좀 걱정을 해보자. 우리는 이런 생각인 것이고요. 이 추세로 가면 향후에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77%에 도달을 하는 시기가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을 실적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합니다. 지난 1년 반 거의 2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보시면은 기업의 넷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고점이 13%예요. 떨어지고 지금은 11.2% 11.3% 숫자가 자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8%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의 사이클 한번 보실까요? 여기 2019년, 2020년 코로나19 터졌었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11.4%에서 8.5%까지 빠졌다. 보시면은 현재 고점에서 지금 거의 3%포인트 정도 빠졌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코로나 때입니다. 과거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2% 정도 빠질 정도가 바닥론입니다. 코로나처럼 어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벌써 1.8%가 빠졌고요. 아마도 1.4분기와 2.4분기는 아마도 또 빠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4분기, 2.4분기 때의 마진의 축소 현상은 이미 시장이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3.4분기, 4.4분기에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4.4분기 실적 내용을 보시면은 이익이 마이너스 4.6% 정도 나왔고요. 아마도 또 1.4분기, 올해 1.4분기, 2.4분기는 더 심할 수도 있다.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죠. 마이너스 5.9% 그리고 나서 2.4분기는 좀 더 나아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거의 3.8%니까 4% 정도 이 숫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익의 증가나 매출의 증가나 보시면은 또 매출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수준으로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어서 1.4분기, 2.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예측보다 더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고 경기가 다시 하반기에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 하, 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마도 하, 중도, 하, 고로 바뀔 가능성은 결국 3.4분기, 4.4분기의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건지 그걸 보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올해 2.4분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산성 지표가 상승을 해야 돼요. 이 생산성 지표를 한번 보고 계시면은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추세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올랐다가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4분기가 순이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동화든 AI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만약에 올해 1.4분기에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도 지금 이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국 금리로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S&P500 기준으로서 현재 금리가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4%입니다. 자 이 수준에서 연말까지 쭉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500의 적정 가치는 4,1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4,100에서 4,200 정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상고가 일어났고 지금 4,000포인트 밑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해봐야 5%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연말에 4%의 금리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3.5%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상승 여력은 4,400까지도 나옵니다.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1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3,4분기, 4,4분기의 실적들이 경기 회복을 얘기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까지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얼마까지 거의 4,900포인트 즉 전 고점인 4,800을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경기가 변해가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나스닥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연말까지 4%의 금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 12,000 수준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지수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11,500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금리가 3.5%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12,800포인트 그러니까 10% 이상의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1년을 추가로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약 1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보다 약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S&P 기준으로서 20% 나스닥 기준으로서 30% 정도의 추가 상승을 저희는 보면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가정 아래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보면 중국이 지금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차이신 PMI 지표 54.2 확장 국면이고 또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51.6, 52로 올라섰습니다. 제조업이. 그리고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 55입니다. 그만큼 또 소비 쪽도 좋을 거다라는 거죠. 차이신은 중소형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어떤 지표죠. 중국의 대형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를 보시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정부와 관련된 쪽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6.4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도 더 좋죠. 52.6이 있고요.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제조업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비 쪽은 자그마치 56.3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중국도 중국 정부 주도하에 재정 정책을 써가면서 통화 정책을 써가면서 부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거의 빠지다가 이제 평평해지면서 바닥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언젠간 나오겠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바닥론은 확실히 나왔을 것 같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중국으로 놓으면 그만큼 부동산 즉 주택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플러스 위로 올라서고요. 물론 이 숫자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길게 가는 걸로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여주는 현상에 있어서의 어떤 매력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5%의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세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업종의 지원이 커질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예대율도 보시면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위기가 터지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8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최소한 2년 정도의 어떤 룸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도달할 때까지 최소 2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펀드의 흐름으로써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채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5%의 미 연준 기준금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에 들어가도 길게 보면 긴 시계열로 보면은 연간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5% 플러스 금리가 떨어져서. 근데 중간에 5%에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죠. 5에서 6%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 뒤 2년 뒤에는 3.5% 수준이다라면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유럽 쪽은 저희가 조금 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캐칭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유럽의 상승률은 앞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유럽 시장의 자금이 계속 마이너스이다가 살짝 플러스로 갔지만 또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에 대한 투자 패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있어서 다시 살짝 터치를 하면은요. 우리가 중국 시장, 신흥국 시장, 앞으로 달러의 약세, 이 가능성을 가지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투자 비중을 지금 저희가 레커멘데이션,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15에서 20%인데 막 40%, 50%까지 올린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성 향상이 훨씬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국이고요. 다른 말레이지아, 인도, 타일랜드, 베트남 이런 곳들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12%보다도 아주아주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PMI 지표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 이렇게 PMI 지표가 반등을 하면요. 파란 선이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뒤면 달러 인덱스가 90 근처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5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 10% 이상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게는 아마 95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많이 가면 9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조업이 부가가치로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중국이 지금 30%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베트남이 25%로 올라왔어요.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국도 여전히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또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별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선진국의 비중을 저희가 조금 더 줄였어요. 70%에서 67%로 줄였고요. 신흥국의 비중을 30%에서 33%로 살짝 올렸습니다. 어디다 올렸느냐? 여기 베트남에다가 3%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뺐느냐? 유럽에서 3%를 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신흥국에 있어서 제조 강도의 국에 대해서 좋아하고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쪽. 여기에 선진국은 그냥 미국의 나스닥 위주로서의 성장주 위주로서의 추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흥국의 상승 여력으로서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 베트남, 대만 그리고 원자재에 관련돼서는 남아공 정도까지 매력도가 높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건 국가 뿐만이 아니라 업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AI, 자동화, 그리고 전기차의 활성화, 그리고 석탄 에너지의 하락,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IT 산업의 발전, AI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고요.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 바이오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 반도체 등의 IT 25%,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의 20%, 신재생 에너지의 20%, 이렇게 65%나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금융 쪽, 전자산 거래와 신용카드를 포함한 금융, 그리고 여행을 포함한 소비,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8%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장주에 있어서 이 3개의 업종을 가장 주축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IT,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전기차 부품. 보시면 대표적인 ETF, 반도체를 보시죠. 이 3개입니다. 보시면 상승률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9%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부조,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중간에 이거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전기차, 전기차 부품으로 보시면, 보시면 17%에서 7%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리튬, 원자재가 아닌 그냥 전기차, 전기차로만 보시면, 전기차 부품으로 보시면 거의 20%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움직였던 거는 반도체 쪽과 전기차 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리튬 관련 쪽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부품 중에서, 그 다음에 태양광과 전기차를 같이 포함한 것을 보시면, 상승률이 조금 더 낮아요. 8%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즉,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초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테슬라 데이를 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연말까지 봤을 때, 이 세계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당장은 태양광 관련된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왜 욕심을 부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지금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계 2차 전쟁 이후에 가장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죠. 보시면 어디죠? 여태까지 계속 보시면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조업이 들어가고, 전기차 관련된 쪽이겠죠?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과 에너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는 그냥 이 ETF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FANG, MAGA 이런 종목들을 포함하는 ETF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를 경우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매력도가 높은 ETF 대부분을 보시면 태양광이 1등이고요. 그 이외에 전자산 거래, 반도체, 전기차 부품, 배터리, 그리고 로봇, AI 관련 쪽, 그리고 여행 이런 쪽이 매력이 있다고 올라옵니다. 기업으로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매력도, 그리고 부킹홀딩스 같이 여행 관련 인터넷, 그리고 그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반도체 쪽도 있고요. 그래서 등등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추가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전자산 거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어떤 시스템 반도체들의 어떤 호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들고 있지만 중국 쪽이 훨씬 더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쫓아오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미국. 지금 미국과 중국도 서로 에너지 관련돼서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은 둘 다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부품. 가장 매력이 있는 게 테슬라고요. 그 다음이 기아차가 올라오고 그 밑으로 또 앱티브는 미국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계들이 쭉 올라오고 중국으로 보시면 그나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게 리오토. 그 다음에 니오, 비디, 그 다음에 상해자동차 등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보시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상거래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업종 쪽인데요. 페이팔이라든지 마스터카드, 비자, 아멕스 이런 쪽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 관련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된 쪽 그래서 부킹홀딩스, 이베이, 크록스는 신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 룰루레몬, UPS, 호텔실라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소비업종에 대해서 여행 관련 쪽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종목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전기차 부품, 2차 전지의 매력도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메모리가 좀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부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지금 충분히 있어 보이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은 일어나고 있으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